아왈 휴! 휴지입니다! 아니 이거 뭐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올라온지도 몰랐네요 예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저 방금 자려고 했는데 이거 떠가지고 부랴부랴 좀 찍습니다 네 저 지금 이거 밤새고 또 촬영하고 또 편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, 알림 설정 많이들 좀 눌러주세요 예 어쨌든 네 지금 2.0.26 업데이트 미리 보기 공지가 떴거든요 2편에 관한 자세한 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진짜 뭐 귀가 아플 정도로 썰을 좀 풀어놨으니까요 그 영상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살펴봅시다 이와 본방사수 하셨나요? 예 나오자마자 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더블X 6개 예언에 등장한 고스트들 등장하네요 저번에 샌드맥까지 나왔었는데 요번에 구묘귀, 악창귀, 앤드 새로운 합체 귀신 대기 제보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만화에서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일러스트로 보니까 파리날개가 좀 강화가 됐어요 진짜 확실히 합체 귀신이라 그런지 그전에는 완전 똥파리날개였는데 약간 나비날개 살짝 느낌 납니다 예 날개가 굉장히 커졌고 오우야 얘 무섭다 눈은 또 파리인데 손가락은 뭐 칼날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잡히면 그냥 싹 다 베일 것 같거든요 야 그리고 새로운 등급이 등장했습니다 A플러스거든요 A플러스가 합체 귀신을 의미할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SS플러스 등급? 예 나오면은 진짜 멋있겠는데요 두억신이랑 만티코어? 예 그 정도 나오면은 S플러스급 되지 않을까요? 빨리 우리 또갱이도 합체해가지고 악창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음 그리고 이와 귀신이죠 고양이 귀신인 보묘기 할머니와 고양이가 합쳐진 그런 귀신인데 이야 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못생겼다 그 만화에서 봤을 때는 그 약간 느낌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영락없는 진짜 할머니 귀신이네요 그리고 지금 3화 어 우리 또 또갱이와 예 이제 정교회장 크로스 할 예정인 귀신 악창귀 B등급이네요 구명이도 B등급이고 어 약간 악창귀는 A급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악창귀 자체도 약간 쩌리 귀신인가봐요 음 하수구 귀신으로 등장할 예정인 악창귀 그리고 코스트 아이템 추가되고요 자 요번 업데이트 핵심이죠 첫번째 코스트 합체 애기 제브 좀 네이밍 센스가 좀 그렇긴 한데 와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 큰 파리날개가 좀 깐지예요 아 만화에서는 너무 짧게 활약해가지고 그 위력을 잘 몰랐는데 이게 일러스트로 보니까 A등급 포스가 아니다 최소 S급 느낌의 예 그런 합체 귀신이거든요 일단 배기 제브 나오게 되면 능력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설명이나 이런거 다 나올텐데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합체 페이지 진입방법 그 기능 자체가 합체 기능이 따로 생겼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합성이 있죠 그래서 배기 제브 플러스 A플러스 등급인데 이제 B등급이랑 C등급 무조건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합체 귀신 때문에 다 잡아야 돼 원래는 출석 리스트라고 해서 맨날 걸렀는데 합체 귀신에 해당하는 귀신들은 무조건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고스트 소울이랑 생겼구나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예 요일 던전을 돌아서 얻을 수 있는 고스트 소울도 필요해요 잠깐만 그러면 이 고스트 소울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편질이 안되려나요? 노가다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고스트 소울을 얻으려면 좀 꾸준히 플레이를 해줘야겠는데요 어 합체 방식은 이게 보시면은 지금 배기기 두 마리 있고 바알잡음 세 마리가 있죠 배기기 두 개랑 바알잡음 세 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배기 제브 플러스가 합체가 됩니다 합체 장면 보시면은 오 그 만화에 고스트 엑스 합체 장면 고대로 모바일로 옮겨놨네요 배기 제브 A 플러스 아 그리고 합체한 고스트는 또 특별한 능력을 따로 갖고 있대요 뭐지? 그 만화에서는 막 그 초록색? 예 약간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예 업데이트 미리 보기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고스트 소울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요일 동전 돌아가지고 좀 얻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업데이트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알람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업데이트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